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이 끝났습니다. 3경기까지 탄생할 수 있었던 타이 브레이커는 한 경기도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보스턴과 양키스가 와일드카드를 따내고 샌프라인스코가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만들어진 포스트 시즌 대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아메리칸 리그는 보스턴 페네이파크에서 보스턴과 양키스의 단판 승부가 열리고 승리한 팀이 1번 시드 템파베이를 만납니다. 2번 시드 휴스턴과 3번 시드 화이삭스는 휴스턴의 홈에서 디비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화이삭스 토니 라루사 감독은 만 77세, 휴스턴 더스티 베이커 감독은 만 72세로 포스트 시즌 시리즈에서 70대 감독이 맞붙는 건 역대 최초입니다. 내셔널리그는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의 단판 승부가 열리고 승리한 팀이 1번 시드 팀인 샌프라인스코와 디비전 시리즈를 합니다. 그리고 2번 시드 미러키와 3번 시드 애틀란타가 미러키의 홈에서 디비전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양키스와 보스턴이 타이브레이커가 아닌 포스트 시즌 단판 승부에서 처음 만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경기는 개리콜 대 네이선 이볼디의 대결, 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가 7년 만에 만난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경기는 1981년생 웨인라이트와 1984년생 슈어저의 도합 77세 대결이 펼쳐집니다. 타이브레이크 경기를 하려면 토론토는 오늘 경기를 승리하고 양키스와 보스턴 중에서 패하는 팀이 나와야 했는데요. 토론토는 볼티모어를 12대4로 대파해 첫 번째 조건은 달성했지만 양키스와 보스턴이 모두 승리함으로써 한경기차 와일드카드 3위로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올해 3개의 홍구장을 사용한 토론토는 플로리다 TD 볼파크에서 10승 11패, 버펄로 세일런필드에서 12승 11패, 로저센터에서 25승 11패를 기록함으로써 로저센터에서 시즌을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토론토의 운명이 걸린 경기의 선발은 앞선 9경기에서 2승 5패, 7.90에 그치는 등 심각한 부진에 빠진 류현진이었는데요. 넉넉한 득점 지원을 받은 류현진은 필레빈의 아들인 타일러 레빈에게 데뷔 첫 홈런을 맞는 등 2점을 내줬습니다. 3회까지 투구수가 32개였던 류현진은 4회와 5회에 45개를 던지고 5인닝 7K, 6피안타 1불렛 2실점으로 교체됐습니다. 14승이 개인 타이기록에 당되는 류현진은 평균자책점이 지난해 2.69에서 4.37로 올라 한 경기를 던졌던 2016년을 제외하면 처음으로 4점대 평균자책점 시즌이 됐는데요. 169인닝을 소화함으로써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 통산 3번째 규정인닝을 달성한 건 긍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경기가 고무적이었던 건 앞선 6경기에서 도합 16개에 불과했던 체인지업 헛스윙이 무려 10개가 나왔다는 건데요. 체인지업이 완벽에 가까운 재구를 보여줌으로써 지난 2년간 30%에서 올해 24%로 떨어진 체인지업 헛스윙률은 오늘 경기에서는 63%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홈런 5방을 날렸던 토론토는 오늘은 홈런 4방을 쏘아올렸는데요. 리드오프 홈런과 말로 홈런을 날린 스프링어는 마지막 2경기에서 9타수 7안타 2홈런 8타점을 기록하고 시즌을 끝냈고 시미언은 45, 게레로는 48호를 날려 둘은 2005년 라미레스 오티스 이후 처음이자 역대 6번째 45홈런 듀오가 됐습니다. 이에 메이저리그 홈런 순위는 게레로와 페레스가 48개로 공동 1위, 오늘 46호를 날린 오타니가 3위, 시미언이 45개로 4위가 됐습니다. 22세 이하 선수 신기력을 세운 게레로는 1986년 제시 바필드와 1989년 프레드 맥그리프, 2010년, 2011년 호세 바티스타에 이어 토론토의 5번째 홈런왕이 됐는데요. 장타율이 0.597, OPS가 0.997이었던 게레로는 타율 3할 1푼 1리, 출루율 4할 1리, 장타율 0.601, OPS 1.002를 기록하고 시즌을 끝냈습니다. 또한 게레로는 1909년 타이콥 이후 처음으로 안타와 홈런에서 모두 리그 1위에 오른 22세 이하 선수가 됐습니다. 켄자시티 살바도르 페레스는 홈런과 타점을 올리지 못했지만 홈런왕과 타점왕을 모두 차지했는데요. 아메리칸 리그 포수 홈런왕과 포수 타점왕은 모두 페레스가 최초에 해당됩니다. 포수가 홈런과 타점 타이틀을 모두 차지한 건 1970년과 1972년 잔이벤치에 이어 역대 3번째이자 아메리칸 리그 최초입니다. 마지막 날 애리조나가 승리하고 볼티모어가 패함으로써 두 팀은 110회 독률로 시즌을 끝냈는데요. 두 팀은 지난해 성적도 독률이었기 때문에 2019년 성적이 더 나쁜 볼티모어가 내년 전체 1순위 지명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3연전 중에서 한 경기만 승리해도 됐지만 1,2차전을 모두 패했던 양키스는 오늘도 정말 진땀을 빼고 승리했는데요. 어셀라가 파울볼을 덕아웃으로 뛰어들면서 잡아내는 투혼을 보여준 양키스는 8회까지 안타 하나에 그치는 답답함 속에 0대0으로 9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타 2개로 만든 1413루에서 애런 저지가 통산 첫 끝내기 한타를 날렸는데요. 마운드를 맞고 튄 저지의 타구를 2로수가 잡아서 홈으로 던졌지만 3루주자 웨이드가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보스턴의 진출도 극적이었는데요. 크리스 세일이 2와 3분의 1이닝 2실점으로 물러나고 타선이 데뷔전을 치른 상대 선발에게 묶이며 5대1로 뒤질 때까지만 해도 타이브레이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였던 보스턴은 7회 3득점으로 5대5 동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영웅이 등장하는데요. 4회 추격의 솔로홈런과 7회 적시타에 이어 9회 초 역전 결승 트론홈런을 때려낸 라파엘 데버스였습니다. 5타 수사 1타 2홈런 4타점을 기록한 데버스는 38홈런 113타점으로 시즌을 마감했는데요. 7회 2사에서 동점 2타점 2루타를 날린 버두고도 데버스 다음으로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16년을 오직 워싱턴에서만 뛰고 은퇴하는 라이언 짐머맨과의 이별이 있었던 워싱턴은 후안소토가 4타수 무한타 1볼렛 3삼진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145볼렛과 출루율 4할 6푼 오리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내셔널스가 몬트리올에서 워싱턴으로 옮겨온 2005년에 1라운드 지명으로 입단한 짐머맨은 경기, 홈런, 득점, 안타, 타점, 루타에서 모두 내셔널스 역대 1위인데요. 내셔널스가 되고 영구결번이 없는 워싱턴은 짐머맨에게 첫 영구결번을 줄 걸로 보입니다. 어제 극적인 승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꿈꿨던 시애틀은 마지막 경기를 승리하지 못했는데요. 시애틀에서도 데뷔 후 11년을 뛴 카일 시거와의 이별이 있었습니다. 시애틀은 보스턴의 승리 소식이 전해지자 시거를 경기 도중에 교체해 홈팬들의 기립박수를 받게 했는데요. 시거가 11시즌 동안 날린 242개의 홈런은 417개를 기록한 캥그리피 주니어, 309개를 기록한 에드가 마르티네스, 307개를 기록한 제이뷰너에 이어 시애틀 역대 4위에 당됩니다. 동생과 함께 FA가 된 시거가 어느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경기 등판을 스스로 포기한 오타니는 1번 타자로 등장했는데요. 첫 타석에서 리더홉 홈런을 날림으로써 100타점을 채우고 안타, 득점, 타점, 이닝, 탈삼진 5개 부분에서 100을 달성하는 전대미문의 시즌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오타니는 46홈런 100타점, 26도루와 타율 2알 오픈칠리, 출룰 3알 7푼 1위, 장타율 0.592, 투수로써 132닝 9승 2패, 3.18을 기록하는 완벽한 투타 겸업을 선보였는데요. 오늘 경기 전까지 8.9였던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도 9.0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경기를 패했다 하면 다저스와 타이 브레이커를 할 뻔했던 샌프란시스코는 팀 역대 최다승에 해당되는 107승을 거두고 다저스의 서부지구 8연패를 중단시켰는데요. 7회까지 1실점이었지만 8회 3점을 내줘 7이닝 8K 4실점 승리를 챙긴 로건넵은 타석에서 통산 첫 홈런을 포함해 3타 수위 1타 1볼렛, 2타점을 기록함으로써 범간호가 돌아온 것 같은 활약을 했는데요. 대타로 나와 볼렛을 골라낸 김하성은 타율 2할 1위, 출루율 2할 7푼, 장타율 0.35위로 수비에서는 대활약을 했지만 조정 득점 생산력이 70에 그치는 아쉬움 속에 첫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홈런을 추가하지 못한 타티스는 42홈런으로 홈런왕이 됐는데요. 오늘이 만 22세 201일이었던 게레로는 라이브볼 시대 최연소 홈런왕 역대 3위, 만 22세 274일인 타티스는 4위가 됐습니다. 5할에도 미치지 못하는 79승 83패로 시즌을 마친 샌대구는 팅글러 감독의 거취에 대한 공식 발표가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홈 15연승과 7연승으로 시즌을 끝냈지만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따낸 2위가 된 다저스는 결국 가을 좀비와 단판 승부를 하게 됐는데요. 양키스와 보스턴이 똑같이 92승인 반면 다저스가 106승, 세인투리스가 90승으로 두 팀은 무려 16승 차이입니다. 다저스는 차라리 일찍 우승 가능성이 사라지는 게 좋을 뻔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1루수이자 팀 내 최고 홈런 타자인 맥스 먼시가 수비 도중 8부상을 입고 교체된 겁니다. 아직 부상 정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먼시가 포스트 시즌 전력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그 공백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6이닝 무실점을 하면 평균자 측점 1위가 될 수 있었던 뷸러는 5이닝 11K 1실점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평균자 측점 1위는 차지하지 못했는데요. 이로써 내셔널리그 평균자 측점 순위는 코빈 번스가 2.43으로 1위, 맥스 슈어저가 2.46으로 2위, 워커빌러가 2.47로 3위, 브랜든 우드러프가 2.56으로 4위가 됐습니다. 앞선 2개 홈런이 모두 말로 홈런이었던 트레이터너는 오늘도 말로 홈런을 날렸는데요. 3할 2품팔리 타율과 195안타가 메이저리그 1위인 터너는 도루도 32개로 내셔널리그 1위에 올랐습니다. 28홈런 32도루로 시즌을 마친 터너는 다저스에 조금만 더 빨려왔다면 30홈런 30도루를 달성할 뻔했습니다. 애틀란타에게 5대0으로 패함으로써 77승 85패로 시즌을 끝낸 매치는 복귀 후 두 번째 등판에 나선 신더가드가 오늘은 선발투수로 나섰는데요. 솔레어에게 홈런을 맞는 등 1인닝 3피안타 2실점에 그친 신더가드는 포심평균구속이 93.6마일에 그쳤습니다. 율리 구리엘이 끝내기 안타를 날린 휴스턴은 오클랜드를 7대6으로 꺾었는데요. 구리엘은 3할 1품 구리를 기록함으로써 3할 1품 1리인 게레로와 마이클 브랜틀리를 제치고 알투베에 이어 팀이 업돼 두 번째 타격왕이 됐습니다. 휴스턴은 14년 만에 불펜 등판을 한 그레인키가 2와 3분의 1이닝 2피안타 2실점에 그쳤는데요. 목부상에서 돌아온 그레인키는 포스트 시즌에서 불펜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오타니가 100타점으로 시즌을 끝낸 반면 스리런을 날린 보토는 99타점으로 마쳤는데요. 36개 홈런이 10년 전인 2010년에 기록한 37개에 이어 개인 2위 기록에 당되는 보토는 내년 시즌을 더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매틱니가 미겔 로아스에게 1일 감독을 맡긴 마이애미는 필라들피아를 5대4로 꺾었는데요. 2루타와 볼렛을 기록하고 교체된 하퍼는 100득점, 100불렛, 42루타, 35홈런을 기록한 역대 4번째 외화수가 됐습니다. 모레부터 시작하는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은 아메리칸 리그가 하루 빠른 일정인데요. 수요일은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경기가, 목요일에는 내셔널리그 경기가 열리고, 아메리칸 리그 디비전 시리즈가 금요일부터, 내셔널리그 디비전이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오늘의 MLB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